여러분, 어서 오세요 ! 채널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안무 짜는게 어땠어요?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궁금하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더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달린지 근데 진짜 정말 캡시하게 너무 잘 만들어놔서 진짜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언니 진짜 서로 막 진짜 파이팅 오늘 5살 남자 얘기겠죠 파이팅 파이팅 오빠 언니꺼 빌려서 유치원 체육법 맞아요 시작!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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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мся